국립세동수목원이 정원사, 일명 가드너 플러스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달 말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수목원이나 정원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가득릉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정원 디자인 방법부터 도면 작성과 도면대로 정원을 조성하기까지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강신청은 제종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